오늘 제주 지방은 전체 전선의 영향으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내린 비의 양은 마라도 17mm, 서귀포 9, 제주 1.2mm가 기록됐습니다. 비는 오늘밤부터 강하게 내릴 것으로 전망되는데 산지에는 300mm 이상, 그 밖의 지역에도 많은 곳은 200mm 이상의 비가 오겠다고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산지와 중산간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5m의 강한 바람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도 최고 4m까지 높게 일 것으로 보여 항해하는 선박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제주 퀴어프라이드 문화축제가 오늘 서귀포시 자구리 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성소수자문화축제인 이번 퀴어프라이드에는 제주 녹색당과 정의당, 민주노총 제주본부 등 11개 단체가 집행위원회를 맡아 혐오와 차별을 철폐하고 성소수자 인권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습니다. 행사장 인근에서는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종교단체와 학부모 단체 등이 집회를 열었지만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한편 서귀포경찰서는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현수막 20여 개를 훼손한 혐의로 20대 여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화북 부록마을 일대에 추진되는 제주 화북 E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국토부가 공개한 이 평가서 초안에는 화북 이동 92만 제곱미터 부지에 5,500세대의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이 추진될 경우 약 4천 그루의 나무가 훼손되고 맹꽁이와 구렁이 등 법정, 보호종에 대한 대체 서식지 조성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또 실제 조성이 이뤄지면 교통난이 가중되고 주변 생활환경 악화가 우려되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23일 이번 초안을 바탕으로 주민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올해 제주 4.3 증원 본프리마당이 오는 16일 4.3 평화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4.3 연구소가 주최하는 이번 증원 본프리마당은 4.3 당시 제주시 화북리 벌랑마을 출신인 이한진 재미 제주도민회 회장이 출연해 4.3 때 희생된 가족의 사연과 연좌죄, 미국 생활에 대한 증언을 전할 예정입니다. 4.3 연구소는 지난 2002년부터 4.3 체험자들이 참여하는 증원 본프리마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동지역 남녀공학전환에 대한 정책 설명회가 열립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오는 15일 오후 3시부터 제주학생문화원 소극장에서, 16일 오후 3시부터는 제주관광공사 웰컴홀에서 학생과 보호자, 도민 등을 대상으로 중학교 남녀공학전환정책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설명회에서는 남녀공학전환정책과 대상, 중학교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교육청은 설명회 이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다음 달 말 세부 계획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5.16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차량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10일 저녁 6시 40분쯤 5.16 도로 성판학 탐방 안내소 근처에서 승용차와 버스를 들이받고 3명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40대 남성을 뺑소니와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사고 직후 도로 옆 풀숲으로 달아났다 13시간 만에 사고 지점과 8km 떨어진 도로에서 붙잡혔습니다. 함께 있던 여성을 둔기로 폭행한 40대가 구속됐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10일 새벽 함께 있던 여성을 둔기로 폭행한 남성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뉴스테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